백두대간 줄기를 타고 이어지는 산세가 아름다운 조령산. 숲의 기운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조령산 자연휴양림의 첫 트리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2023년 10월 설레는 마음으로 중공식도 열렸습니다. 숲을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행복을 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목공사를 최소화하면서 그러면서 숲을 이용하고 힐링과 체험의 공간으로 이것을 도민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트리하우스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독창적인 트리하우스 디자인이 위해 레이크파크의 힘찬 첫 도약 충청북도 트리하우스라는 주제로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2023년 6월 드디어 트리하우스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독특한 외관 디자인을 자랑하는 조령산 자연휴양림의 트리하우스 3동이 문을 열었습니다. 만화 영화 속 톰소여의 모험에 나올 법한 트리하우스. 각 동마다 개성이 느껴지는데요. 다락방 구조의 트리하우스부터 캠핑용 구조의 방관로까지 숲에 머물며 쉬어가기에 더없이 완벽한 공간입니다. 트리하우스 내부 역시 따스한 기운이 가득한데요. 숲에서 쉬면서 힐링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2026년까지 총 49동의 트리하우스를 완공해 충북을 전국에서 찾아오는 트리하우스 성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꿈, 숲과 함께 키워갑니다. savorm내승 Martinas 관 박사 우 daily 부 Notre 고된 rial 로 로 고된 아래났다 우리 하 사모 우리 이 Micha great our 우리 구 Edge 감사합니다.